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혹은 전 호주대사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기로 인해서 최상병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 측 변호인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제기된 의혹 자체로 피고발인에게 그러니까 이종섭 전 대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일단 근거는 공수처하고 경찰이 이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게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우리 헌정사의 수많은 특검들을 거쳐왔지만 수사가 종결돼서 시작한 특검은 오히려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고요.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미적미적 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국회가 했을 때 특검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공수처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공수처의 수사력을 지금 미심쩍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에 야권에서는 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랬고요. 실적이 그렇고 지금 공수처가 처한 상황 일단 공수처장이 몇 개월째 부재 중인 상황이고 대리자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사력이 제대로 발휘되겠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 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사의 진척 정도로 봤을 때 거의 최종 단계에 해당되는 이종섭 전 장관까지는 아직 소환할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종합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공수처를 약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빨리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검이 필요 없다. 이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국회의 시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일단 5월 초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이 특검법 문제는 아마 전국의 핵심 사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른 뉴스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뜨겁게 이름이 오르내린 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아침부터 참 시끄러웠어요. 일단은 야권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고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타이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민주당의 중요한 싱크탱크 핵심 전략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입니다마는 이전까지는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었고요. 친노계 출신의 친문인사로 꼽힙니다. 이분들이 이름이 거명되는 맥락이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TV조선이라든지 YTN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각각 새로운 국무총리와 새로운 비서실장 그리고 신설되는 정무특임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된다. 그것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TV조선하고 YTN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제 TV조선 같은 경우는 메인 뉴스가 저녁 시간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고 새벽에 단득 보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논란이 좀 컸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맥락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한 군데만 보도했으면 모르겠는데 동일한 내용을 두 군데에서 했다는 것은 누군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자들로서는 직접적으로 재벌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시는 분들은 매체에서 익명으로 보도를 할 때 이거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익명 보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대통령실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핵심 관계자라고 하거나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할 때 단순히 익명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게나 보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절대. 관계자라고 하면 보통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대변인까지 관계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적어도 정무수석 이상이거나 혹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름을 가리고 취재원을 어떻게 보면 취재원한테 일종의 취재 소스를 얻기 위해서 가려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다 보니까 이 보도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제보를 한 그 핵심 관계자들과 제가 그냥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요. 제보를 한 핵심 관계자가 거의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보도가 나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의 결정됐는데 확정은 아니고 이 정도로.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보도 내용 중에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려면 그 얘기를 해줄 사람도 그 얘기를 명확하게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된 건데 당사자들이 곧바로 일축을 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연구원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총리 기용실에 대해서 측근을 통해서 소설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둡게 마침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하버드대학교에서의 선임연구원 생활을 마쳤고 곧 귀국할 예정이라고 어제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더 어떤 사람들은 사실로 믿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얘기가 오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것도 지금 조기 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기가 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주목을 받았는데 박영선 전 장관 측 인사가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만약에 실제로 제안이 들어갈 경우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언제됐든 박 전 장관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이런 설들만 무성해질 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논하든지 해야 실현 가능성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박영선 전 장관 측에서도 우선순위는 인사와 관련해서 탕평책을 펴는 게 아니라 야당을 향해서 더 적극적인 협치 의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고요. 양정철 저 민주연구원장 측은 다수의 측근들한테 어떤 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에서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대승을 지휘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 뒤로 여의도를 사실상 떠난 상태고 거의 은퇴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금시초문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mbc 라디오 시선집중의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밝힌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했죠? 결국 좀 있다? 네. 몇 시간 있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사원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매체를 통해서 황당하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분명히 대통령실에 누군가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의 약간 확신 있는 어조로 제보를 해놓고 잠시 후에 대통령실에도 부인하고 본인들 전체 부인하고요.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흘렸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간보기 이른바. 정치권 속으로 애드벌룬을 띄워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이름을 보도상에 올려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혹은 분위기가 괜찮으면 추진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만 지난 주말부터 해서 대통령실 발로 나오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이름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부겸 전 총리를 총리로 기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흘렸다가 김부겸 총리가 불쾌하다는 표현까지 썼었고요. 지금 오늘 나온 3명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하고는 거의 지금 교류가 없는 상태로 이름을 띄워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애드벌룬을 띄우더라도 보통은 적어도 만나서 이야기 정도는 해본 뒤에 띄우는데 이렇게까지 아예 소통이 없는 상태로 띄우는 건 정치문법에도 잘 맞지 않고 박영선 전장과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권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겠다 혹은 국회와의 협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겠다고 하려면 일단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순서상으로는 우선순위고요. 그 뒤에 탕평인사가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협치를 위한 야당 인사 기용이라면 절차는 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떻겠느냐 그게 의논이 되면 정말 거국내왕의 어떤 협치 분명한 의미의 협치가 될 텐데 야당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이름을 슬쩍 흘리고 반응 떠보고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문법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듯이 정치문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당장 이게 야권에서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이번에 강릉에서 추가로 의석을 갖게 됐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못을 박은 거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총리 후보자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야당 인사를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뭔지 잃을 게 뭔지를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하면 약간 돌려서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안 맞는 얘기다라는 걸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고요. 김용태 당선인 경기도 포천가평 지역에서 당선이 됐는데 저는 당혹스러웠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만약에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맹렬히 비난했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거는 야당 내에 이간질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해나 완도 진도의 당선자인데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해서 윤 대통령의 야당 파괴 공작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건 찔러보기, 띄워보기이고 간보기인데 민주당 인사들이 간다고 해서 국회에서 인준이 되겠냐.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이 가지도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이 된 추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는데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했던 게 떠오른다.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박영선 전 장관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초에는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냐, 끔찍한 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약간 장난치듯이 슬쩍 언론에 흘려가지고 반응 떠보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떤 합리적이질 않아요. 뭐냐 하면 진짜 협치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나 야당 측 관계자랑 만나서 우리가 정말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총리 후보나 누굴 물색해달라. 이러면 어떤 거대한 진전이죠. 그런데 야당하고 아무 합의가 없이 자기들이 이름 이렇게 장난치듯이 툭 흘리면 그 합당한 인물이라도 야당에서 인정을 못하겠죠. 인정을 못하고요. 그리고 당사자도 괴로워지고요. 당사자도 괴로워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못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기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고요.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라서 제가 아까 정치적 문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 문법상으로 보면 어제 아침에 나왔던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을 보시면 거기에 DJ의 길과 박근혜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서야대가 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야당과 협치를 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흘 만인가 닷새 만에 대국민 생방송 담화를 내고요. 거기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뒤에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한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탕평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식의 인사 찔러보기 방식이 문법에 맞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강신업 변호사가요. 용산 간신 셋이 윤부부 눈을 가리고 있다. 저는 하루 종일 간신 셋이 누구인지 궁금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게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서 물론 이야기 도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난맥상이 이어질 때는 특정인 한두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참모들 사이에 패가 갈려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때의 난맥상을 비유를 드리자면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파문을 대표적 사례로 해서 대통령실 내부가 좌우로 갈라지는 양상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듯한 양상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어려움이 계속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이 난맥상과 난국을 말입니다. 꼼수로 돌파하려는 아이디어, 아이디어 차원의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면 더 꼬일 텐데요. 이게 어떤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식이 어떤 약간 장난기어린 꼼수로 이 난맥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여권 내의 반발과 야당의 반발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했었던 대화. 그게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남편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충신이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던 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 발언이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공간을 통해서.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야권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찔러보기를 하다 보니까 지지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게 아닌 거거든요. 반발이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약간의 찔러보기, 간보기가 어떤 상황, 여야 어디랑도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안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대통령실만 좀 고립되는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 뉴스한 단독 보도는요. 장재원 비서실장을 기용하기로 계시네요.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초반에 장재원 비서실장 기용설이 여러 이름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됐다가 좀 잠잠해졌었는데 뉴스한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했었던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한테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제안을 했고 장재원 의원 쪽에서 고심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만 장재원 의원 측에서는 비서실장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 보도 자체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저 느낌이 제안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워낙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서 흘리는 게 많아서 비서실장 제안이 진짜 없었을 수도 있고 요새 그만큼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흘러나오는 말들을 바로 믿기 어려운 말들이 좀 많아요. 뉴스한 보도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의 특정 인사가 장재원 의원하고 직접 만나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직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직책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직책에 비해서는 기용이 좀 쉬운 편인데 거기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양상이 좀 길어진다.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한 징표인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술판 의혹, 뭔가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의혹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요. 구속수감 중인데 술판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인데 공판 중에 이화영 전 지사가 어떤 폭로를 했느냐 하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까지 포함해가지고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술, 술판을 검사들이 벌여줬는데 구체적으로 호실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1313호의 검사실 앞에 보면 창고라고 써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갖다 주고 음식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연어회라든지 술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일종의 회유를 받았다라는 폭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술판이었다. 이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서 회유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어떤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술판이었다. 이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어떤 회유에 넘어가서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다시 그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뒤집은 적이 있는데 그 맥락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채널A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이다. 시기를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술자리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랑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있었고 수사검사하고 수사관이 한두 명 있었다. 거기다가 쌍방울 관계자 한 명에다가 추가 한 명이 더 있었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가 참여했는지도 밝혔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진술은. 여러 구체적인 맥락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맞은편에 1313호 검사실의 오른편에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들. 오후 5시에서 6시경에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서 검찰이 시간을 끌어서 술을 깨게 한 뒤에 보낼 정도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진술만 종합하면 굉장히 눈으로 보듯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단까지 꾸려가지고 이 사안을 대응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콕 찍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원지검에서는 조사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이나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고 대질 조사를 했었던 날짜라든지 교도관 출장 기록 구매했던 음식 메뉴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은 아니군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명확하면 cctv가 다 있을 거 아니냐. cctv 내용을 공개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검찰 쪽에서 보니까 이게 cctv가 있기는 한데 1313호실 앞에 cctv가 있긴 한데 보통 공공기관의 cctv는 보존 기한이 3개월 정도여가지고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존 연안을 넘겨서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조금 더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인데요.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는 여러 각각의 사건들에 따라서 검찰이 특정 피고인을 검사실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불러서 혜택을 주면서 회의를 했다거나 사건을 끼어맞추기 위한 진술을 유도했다거나 이런 폭로들이 여러 번 나온 적은 있는데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인 폭로가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cctv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 cctv가 있다면 그냥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어떤 주장이 사실이 아닌지 이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